반가 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2년 제 33회 공중개사 시험 대비 모의고사 해설강의 이번 시간은 해커스 제 1회 모의고사 두번째 시간입니다. 1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개업공개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후 6개월 초과하도록 업무 개시하지 않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직접 명문 규정은 없는데요. 해석상 1번이 옳은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3개월 초과해서 업무 개시하지 않는 경우 휴업 신고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6개월 초과하면 무단으로 6개월 초과해서 휴업하면 등록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무단으로 휴업한 것으로 보아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휴업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죠. 6개월까지는 휴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은 휴업 신고, 업무 재개 신고, 전자문서 방법을 할 수 있다 했는데 휴업 신고는 전자문서 안 됩니다. 폐업 신고도 전자문서 안 되죠. 재개 신고, 변경 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휴업, 폐업은 등록증 반납하러 가야 되므로 방문 신고만 가능합니다. 자 4번 휴업기간 변경 신고 등록증 첨부해야 된다 했는데 이미 휴업 신고할 때 반납하고 없기 때문에 첨부할 수 없습니다. 3월 초과 무단 휴업하면 5번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500만원 X가 되겠고요. 6월 초과 무단 휴업하면 임의적 취소할 수 있죠. 자 다음은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고용인 신고에 대해서 틀린 것. 1번 공인인계사 자격 있는 자를 고용하면 소속 공인인계사가 되고 자격 없는 자를 고용하면 보조원이 된다. 그렇습니다. 2번 개혁 공개사가 소속 공인인계사를 고용한 경우 소속 공인인계사의 자격증 사본을 개시해야 된다. 했는데 틀렸죠? 원본 개시해야 됩니다. 원본 사본 개시해야 된다. X가 되겠습니다. 등수 사보자 개시해야 될 게 5개죠? 사업자 등록증도 개시해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 개시해야 되는 걸로 2021년 12월 31일부로 개정됐습니다. 등수 사보자 등수 사보자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등록증 원본 중계보수열표 사업자 등록증 보정설정 증명서류 자격증 원본 소공 있을 경우 소공 자격증 원본 개시해야 됩니다. 3번 소속 공개사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혁 공개사의 행위로 추정한다가 아니라 본다.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보조원은 직무 교육을 미리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고용관계 종료 신고 4후 1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13번 문제입니다. 업무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 매매를 업으로 하면 안 되죠? 개혁 공개사는 중계를 업으로 해야 되고 매매를 업으로 하면 금지 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매매를 업으로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이사업체 운영은 안 되고 이사업체 소개는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상업용 건축물 분양 대행 할 수 있습니다. 4번은 법인이 겸업 제한을 위반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암기 프린트 24번에 있죠? 암기 프린트 없는 분들은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 네이버 카페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대법원 규칙이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에 등록하지 않고 경매 부동산 매수 신청들이 할 수 있다 했는데 없습니다. 등록해야 됩니다. 다만 압류 부동산 공매 입찰 대리하거나 경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취득 알서만 하려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안 해도 됩니다. 자 다음은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모든 개혁 공개사 액션에 유 즉 개인 법인만 분사무소 둘 수 있습니다. 2번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 설치하면 안됩니다. 3번 특수법인은 책임자가 공개사일 필요 없습니다. 4번 개혁 공개사는 다른 개혁 공개사와 공동으로 사무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안됩니다. 물론 정답은 5번이네요. 분사무소를 설치 신고하려는 자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됩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4번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이전 신고, 휴업 신고, 폐업 신고, 업무 정지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15번 문제 틀린 것입니다. 1번 중개계약서는 모두 국토부령으로 규정된 표준서식이 있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서나 전속 중개계약서 그러나 일반 중개계약서는 사용 의무 없는데 전속 중개계약서는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용해야 됩니다. 자 3번이 틀렸네요. 일반 중개계약서는 보존 의무 없습니다. 모두 액서네요. 전속 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일반 중개계약서 서식에는 의뢰인의 권리의무상이 기술되어 있고요. 5번 일반 중개계약서와 전속 중개계약서 서식상의 개혁공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기술 내용은 동일하다. 그렇습니다. 개혁공개사가 확인 설명을 소홀히 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6번 교육 틀린 것입니다. 1번 자격증 있는 임원사원에 하나여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 X입니다. 모든 임원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 소속 공개사 모두 다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자격증 있는 경우에 하나여 X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폐업신고 이 사정교육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그래서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하거나 지적 안하면 다시 받아야 되고요. 그만두고 나서 1년 안에 다시 지적하거나 개업하려면 교육 안 받아도 됩니다. 자 3번 지문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 받아야 됩니다. 유효기간 1년이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고 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통지하면 되죠. 그 다음에 5번 분사무소 책임자가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자 다음은 17번 문제입니다. 포상금 틀린 것입니다. 1번 모두 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형벌이 규정된 범죄행위들이다. 포상금 지급 대상은 무부양광시공시 이렇게 암기하라고 했죠. 7가지입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이 맞습니다. 무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양도되어 개공 아닌 자가 강구한 경우 개혁공개사 등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공동중개제한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광시공시가 있는데 시공시는 3년 이하의 전액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도 3년 이하의 전액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양도되어와 개공 아닌 자가 강구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전액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네요. 2번 검사가 공소제기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하나여 지급합니다. 맞습니다. 무혐의 결정,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 기소 중지되면 포상금 못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균등 배분하는데요. 공동포상금을 수령할 자가 합의한 배분 방법에 우선한다 했는데 이게 틀렸네요. 어차피 등록관청은 포상금이 50만 원 이기 때문에 50만 원만 줍니다. 2명 오면 2명한테 주는 거 합해서 따라서 1명이 40만 원 받고 1명이 10만 원 받겠다면 그대로 주죠. 아무 말 없으면 그냥 25만 원씩 나눠줍니다. 합의된 방법이 우선입니다. 합의 안 하면 균등하게 배분 25만 원씩 줍니다. 국고에서 50%까지 보조할 수 있습니다. 5번은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18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1번이 틀렸네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의뢰인과 개업공개사 간이 아니라 개업공개사 사후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입니다. 개업공개사 사후 간에 따라서 1번이 틀렸고요. 2번 국토부 장관은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국토부 장관. 자 그 다음에 3번은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성인받아야 되고요. 4번은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년입니다. 5번 정보망의 중개사 물에 관한 거래의 중요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거래 사실을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경우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개업공개사의 경우 거래정보사업자가 개업공개사한테 의뢰받은 정보 외의 정보를 공개하면 1년 이하의 전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죠. 다음은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 물 확인설명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1번. 사본을 5년간 보존한다고 했는데 틀렸네요. 그래서 확인설명서는 원본 사본 전자문서를 3년간 보존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은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 그 사실을 매수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거나가 아니라 설명하고 기재도 해야 됩니다. or가 아니라 end입니다. 3번. 서명 또는 날인이 아니고 밑입니다. 밑. 서명 밑 날인입니다. 계약서 확인설명서는 서명 밑 날인이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공동중개한 경우 중개사 물 확인설명서에는 참여한 계획공개사 소공포함 모두가 서명 밑 날인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5번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 업무정지 명해야 된다 했는데 업무정지 자격정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지수는 할 수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 x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상 계획공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들린 것입니다. 1번 표준서식으로 작성해야 된다. 이게 x네요. 국토부 장관이 표준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데 현재 권장하는 서식 없습니다. 만약 권장하더라도 사용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2번 소속공개사 당해물을 수행한 소속공개사가 있으면 소속공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기재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분사무소에서 작성한 경우에는 분사무소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요. 분사무소 부산이 있는데 서울인은 사장이 계약 한 건 들어올 때마다 가서 도장 찍으러 갈 수 없겠죠? 5번 계획공개사가 거래계약서에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소공의 경우에는 업무 정지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